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2020년도 봄학기 1학기 다별량 데이터 분석, Multivariate Data Analysis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정제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인 지식과 함께 R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실질적 실습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의 과목에서 커버할 내용들, 주제들로는 분류와 회귀를 포함한 지도학습 방식의 방법론 알고리즘, 그리고 K-Means Clustering이나 Hierarchical Clustering과 같은 비지도학습의 군집화 기법들, 그리고 여러가지 Local Outlier Factor 또는 Isolation Forest와 같은 Anomaly Detection 또는 이상탐지 기법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 더하기 실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클래스룸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클래스룸 렉처와 R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함께 실습을 해보는 R 엑서사이즈를 페어로 진행을 할텐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어서 먼저 이 클래스룸 렉처를 함께 진행을 하고 수업시간에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이 R 엑서사이즈에 대해서 진행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강의는 4학년 교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가지의 추천사항,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수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번째는 데이터 마이닝 수업 3학년 전공 선택과목을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들, 용어들은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관점에서는 R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R 기초 문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과목 중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랭기지를 수강을 한 학생들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R 랭기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본 강의에서 진행되는 실습을 병행을 하는 것이 따라오는데, 수업을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이름은 강필성이고요. 이메일은 필성하고, 여기에 보면 이메일 주소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하이픈이 아니라 밑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메일을 보내시면 되고요. 코스 홈페이지는 블랙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GitHub 리포스토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GitHub 주소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의 대표적인 리포스터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Multivariate Data Analysis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사용할 이 교과목의 홈페이지입니다. 강의 슬라이드,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하는 동안에 강의 영상, R 스크립트와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시험 공지, 과제 공지 이런 것들이 전부 GitHub 리포스토리를 통해서 공지가 될 테니까,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 빠짐없이 준비해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리포스토리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총 세 가지의 강의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공지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 실라버스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 중이고, Assignment는 강의가 일정 부분 끝나면 과제들이 공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모듈들에 대해서 Lecture Slide와 영상이 녹음이 되면 해당하는 영상들, 그리고 스크립트에 해당한 R 스크립트 실습에 관련된 자료들도 함께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 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화요일과 목요일 2시부터 3시 15분까지 75분씩 주 2회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신공학관 지하 113호 전산실입니다. 그리고 강의에 필요한 텍스트북은 별도로 없고요. Lecture Note Slide, PPT와 관련된 R 프로그램의 R 실습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블랙보드와 코스톤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터 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될 것이고요. 매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체 메일로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강의는 2번에서 3번 정도의 렉처가 하나의 모듈을 구성을 하는데요. 이론의 양에 따라서 한 번 또는 두 번은 제가 설명을 하는 이론적 내용을 설명을 하는 클래스룸 렉처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실제로 실험을 해보는 실습을 해보는 하나의 유닛, R Exercise가 합쳐져서 하나의 모듈을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요청사항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PPT를 포함한 PDF 형식의 슬라이드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최대 5페이지 정도까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최대, 저기, 듀데이트는 기한, 제출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의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혹시나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공지를 제공해야 될 경우에 공지사항을 전송해야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과 여러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잘 매치시켜서 밖에서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게 여러분들 최근에 알아볼 수 있는 포샵이나 너무 앱으로 과도하게 변형된 사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진을 한두 장 정도 함께 보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목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 시험을 보고요. 중간고사가 20%, 기말고사가 30%에서 토탈 5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두 페이지에 치팅 페이퍼가 허용이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프린트한 거 안 되고요. 프린트 안 됩니다. 복사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쓰신 엔드 리튼 페이퍼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앞뒤 두 페이지에 A4 용지이기 때문에 한 4페이지 정도 꼼꼼하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허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같은 세상에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공부를 하면서 옆에 검색계에 구글에 물어보면서 코딩도 하고 여러가지 이론도 공부를 할 텐데 시험도 마찬가지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 만들라는 뜻입니다. R 실습이 4번 과제로 나갈 것이고요. 출석을 10% 정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출석은 시작할 때와 나갈 때, 끝날 때 한 번씩 두 번을 부를 예정이고요. 중간에 시작할 때는 출석을 했다가 나중에 끝나는 시점에서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3번의 결석을 한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예 못 올 것 같으면 그냥 오지 않는 게 낫고요. 꼼수를 부리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16주에 15주 정도 되는 학기 동안 30회 정도의 강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몇 번은 강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공식적인 공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지도교수와 참여 대학원생들의 지도학생들의 학회 참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총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기 2주간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그때그때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